샘플안에 왔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여기 리틀 이탈리아에 있는 건데 저희도 몰랐다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저번에 여기 바에 앉았었는데 그러면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와주셨습니다 땡큐 짠 클램차우더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나왔나? 가도 좋게 가 땡큐 빵 찍어 먹으래 이거 맛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먹었던 건데 엄청 맛있어 이거 이건 요번에 새로 시켜본 건데 이게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보시면 홍합조개, 파스타도 들어가 있고 다른 여러가지 해산물도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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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피 마시러 갑니다 날씨 날씨 완전 너무 좋다 날씨 완전 너무 좋다 줄 개 길다 우리 저번에 줄 왜 이렇게 안 썼는데 이거 마실래 나 한입 뺏어 먹을래 안 돼 나도 뺏어 먹을래 난 올틈이 그렇게 바꾼 거야 나도 괜찮 방어 실패 피콜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마시겠어요 나도 들어간다 드디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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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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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피콜로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세 명이서 겁나 많이 시켜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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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탈라봉 초콜렛 네 아프지 않은데 뭔지 알겠어 나 맛있어 맛있잖아 이거 맛있다 근데 되게 부드럽네 상상치 못한 맛 정말 따라봉 마리 그릇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좋아하는 그릇집인데 이사를 했나봐요 원래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쾌적해졌다! 보시면 지놀이도 있고요 아스티에드 빌라트 접시들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어머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얘네가 되게 잘 깨져요 단점이 아주 큰 단점 어디 있는데? 어 이거를 깨먹어서 이거잖아 야 그렇게 큰 거 안 깨먹었거든?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있고 얼마? 120원? 예 그렇습니다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코스코입니다 맨날 먹는 블랙베리 맞아 누가 기다려야 될까? 이거 똥쟁이라고 캡슘 넣을 거 같아 아니야 내가 보이게 해줄게 나 보이게 해줄게 자 내가 보이게 해줄게 아 인에 넣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이래야다 아니야 오, 사람 많네? 오, 사람 많네? 오, 개 맛있겠다 이게 내꺼? 먹읍시다 저는 그냥 치즈 버거에요 너는 뭐라고? 더블 더블 신우는 양배추 양배추 멋진 뷰를 보면서 보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오늘은 꽃을 사러 왔습니다 꽃만 사고 빵 하나 사가지고 갈거에요 하이 얼마라고? 12불? 이거 사갈까? 근데 많이 지긴 했다 어? 저거 사갈까? 아니야 이거 사고 이거 하나만 사보자 그래? 더블카 안 사? 이미 잘라주는게 있네 그러게 고맙습니다 권이도 나오고 싶대잖아 커피 올려줘 어디를? 색타고 어디야? 거의 뭐 있어? 상대방이 탕탕 탕탕 후루 훌훌 훌훌 탕탕 훌훌 탕탕 탕탕 훌훌 퐁퐁 원이야 오늘은 문아플 쓸겁니다 위에서 이걸 쓰니까 밑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을거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뭐야 그게 자꾸 빠지는거야 목욕 깻잎 화이트 겨울 뷔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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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집니다 버디는 아직 잠에서 덜 깼어요 오늘은 꽃게탕을 해먹을 겁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개찌개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동네에 전기가 나가서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밥 하다가 갑자기 물이 꺼져서 당하나스럽네 일단 밥을 먹게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해먹겠다는 의지 오잉살 오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금방 들어왔다 그래도 오징어를 좀 넣어주고 이 영상밖에 버디봐요 여러분도 버디를 찾으시오 맛있겠쥬? 이거 무슨 개지? 돌캠? 미국 개 미개 서구에서만 사나 봐 동구에선 못 봤어 이게 스노우 크랩은? 스노우 크랩은 알래시타 블루 크랩은 메릴랜드 그쪽 체스팅베일 크랩 저기로 안 먹어볼까? 크랩 저기로 안 먹어볼까? 크랩 저기로 안 먹어볼까? 크랩 줄셍을 안 먹어볼까? 도전 이따 흉! 노랫 자막 네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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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